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숲이 있죠. 그 숲은 바로 장래 세균숲입니다. 우리 장래 세균숲에는 100조개 정도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 장래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력을 생성하는 여러가지 면역물질들을 만들고 세로토닌과 같은 각종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고 이런 무수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을 제2의 내 그리고 장래 세균을 제2의 장기라고까지 합니다. 장래 세균숲에는 유익균, 즉 유익한균과 유해균, 해로운균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유익균은 유해균의 견제와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유해균이 무조건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 1호, 황금 비율을 잃을 때 우리의 몸은 가장 잘 기능하고 장의 건강도 최고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비만에 장래 세균이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 세균입니다. 비만 세균, 특히 피르미테쿠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만 세균들은 늘 우리 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지방상을 생성해서 지방으로 차곡차곡 삭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를 해서 살이 빠지는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서 우리 몸이 점점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서 비만 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비만 세균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장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고 특히 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장래 세균 숲에서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 아니면 유산균이 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저항성 전문도 있고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 비만 세균이 필요의 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비만 세균이 많아지면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식생활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없이 살이 찌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에 빠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비만 세균의 힘이 커지는 비만 세균이 덕세하는 것에 막기 위해서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유산균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나의 비만, 뱃살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장래 세균 숲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래 세균 숲이 나빠지고 있는 증거들 이유 없는 복통, 쇠사, 변비, 자기의 대변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대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만을 방지하려면 장래 세균 숲을 건강하게 하고 필요할 때는 유산균을 먹어라 이것이 오늘 저의 주장이었습니다.